화성 시장배 전국 4회인 야구대회 가족과 금장의 16강전 결계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레슨의 다리 야달코치입니다. 히트! 슬라이딩으로 잡아보려 했지만 너무도 강한 타구에 안타가 되고 맙니다. 어? 3루까지 가나요? 멋진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으로 주자 2, 3루를 만들며 특정권 찬스를 가져가는 가족팀입니다. 1루 땅볼, 품승부 하나요? 빠른 발과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으로 선취점을 먼저 가져갑니다. 유격수 짧은 타구, 쉽지 않은 타구를 아웃시키며 공수가 기대됩니다. 가족팀의 선발투수는 야생만 분위기가 훨씬 나은 97년생 오영민 선수입니다. 아쉽게도 첫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냅니다. 주자 뛰었습니다. 세칸이 뭔가 강하게 어필하는데요? 아! 손이 떨어졌었군요! 아쉬운 판정입니다. 투수 흔들리나요? 침을 두 번 바르고 머리를 손질하는 오영민 투수 더블스틸로 주자는 2, 3루 다시 득점권 찬스입니다. 하지만 꽉 찬 아웃트로 삼진을 잡아내며 다시 밝아진 오영민 투수입니다. 산넘어산 다음 타자는 79년생 나풀 유광일 선수 히트! 깔끔한 중안으로 두 명의 주자를 모두 불러들여 2대1로 역전을 만드는 금작팀입니다. 야생마 투수가 또 볼렛을 주며 흔들리자 변화구 가기 매우 좋은 닉네임 용식 킬러 신영선 선수로 투수를 교체합니다. 아! 골을 빠뜨려 주자를 한 베이스씩 덮어내고 맙니다. 각 큰 변화구를 잡아당겼는데 불안한 원바운드 송구를 잡아아웃시키는 1루수 이은석 선수입니다. 히트! 강습 타구를 잘 막았고 유격수가 1루로 송구하는 척하며 페이크를 좁았지만 3루 주자가 속지를 않습니다. 그 사이 3루 주자가 들어와 3대1로 점수차가 벌어집니다. 파울! 투 스트라이크! 각 큰 변화구로 삼진을 잡아냅니다. 히트! 라인 안으로 떨어지며 좌선 3루타를 만드는 김재민 선수입니다. 투수 옆 땅볼 2루수가 안전하게 처리하며 아웃되었지만 주자가 들어와 1점을 따라갑니다. 귀여운 곰돌이 헬멧을 삼진으로 잡아버리는 이상호 투수입니다. 투수 옆을 지나는 내앗 땅볼 이번에도 안전하게 포구하여 아웃시키는 금장의 슈스탑 유광희 선수입니다. 언제나 미소짓는 용신킬러 진현성 투수입니다. 히트! 각 큰 변화구를 그대로 잡아당겨 우한으로 만드는 심기춘 선수입니다. 바울! 투 스트라이크! 안쪽 깊은 코스로 삼진을 잡아냅니다. 히트! 오우! 슬라이드 캐치! 아! 잡아줬어야죠! 그래야 멋진 그림이 나오는데 너무나도 아쉬운 플레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변화구 투 스트라이크! 또다시 변화구로 삼진을 잡아내는 용신킬러입니다. 신현성 투수 정말 변화구가 좋은데요. 히트! 이건 뭐 홈런인 걸 바로 알겠는데요. 스리름 홈런의 주인공은 금장의 4번 슈스탑 유광희 선수입니다. 2연속 좌안으로 주자를 내보내자 투수를 진정시키러 올라온 금장의 감독님. 하지만 히파이피치까지 하고 맙니다. 그리고 주자 만루에 맞이한 타자는 용신킬러 신현성 선수. 히트! 살짝 밀린 볼이 좌안이 되며 주자가 2명이 들어와 2점을 쫓아가지만 3루에서 슬라이딩에도 불구하고 주자는 아웃이 되고 맙니다. 슬라이딩이 깊었다고 사과하고 사과를 받는 양팀의 선수들입니다. 1위 주자의 페이크로 유격스가 볼을 놓치고 바로 선거했지만 3루에서 세이비 되고 맙니다. 두자 뜹니다. 투자 아웃 세컨이 어필을 해보지만 판정 번복은 안될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도 발이 떨어졌네요 센터플라이 투아웃 높은 볼을 그대로 잡아당겨 우중히르타로 또 한점을 따라가 다시 6대6 0점을 만드는 최태수 선수입니다 귀여운 곰돌이 헬멧의 타석 살짝 비껴 맞은 타구가 우중환이 되어 다시 역전을 만드는 곰돌이 헬멧의 주인공 정동채 선수입니다 역전이 되자 75년 윤승균 앞을 선수로 투수를 교체합니다 삼진으로 불을 끄는 윤승규 투수 변화구를 노렸지만 중풀이 됩니다 원아웃 또 한 번 변화구를 강하게 잡아댕겠지만 삼루 땅볼로 투아웃이 아 안되고 송구실책으로 주자를 2루까지 보내고 맙니다 히트 이번에도 떨어지는 변화구를 받아쳤지만 센터 정면으로 투아웃이 됩니다 볼렛으로 주자 1,2루 히트 강하게 잡아당긴 볼이 유격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중견수가 되시하여 흠으로 뿌려봤지만 주자를 잡기엔 조금 늦었습니다 다시 7대7 동점이 됩니다 변화구 3땅으로 쓰리아웃 아웃 어오우 이야 바깥쪽을 계속 잡아주니까 그쪽을 계속 집어넣는 영리한 투수입니다 삼진 내야의 높이 뜬 볼 호수가 처리하며 공수가 교대됩니다 수원 북중 출신의 중출 김태쿤 선수로 투수가 교체되었습니다 평범한 삼땅 원아웃 볼넷을 주는데 살짝 흔들리나요? 네 높이 뜬 볼 이루수가 강력하게 콜을 하는데 갑자기 유격수에 양보하며 볼을 놓치고 맙니다 미안하다는 사인을 보내는 용신킬러 신현성 선수입니다 히트 가볍게 잡아당긴 볼이 중환이 되었지만 중견수의 강력한 송구로 주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 주자 만루에서 밀어내기 볼렛이 나오네요 다시 역전을 허용합니다 히트 살짝 돌려맞은 배트에 우환이 되며 2점을 더 달아나는 금장팀입니다 비껴맞은 볼 우플로 투아웃 히트 제대로 받아쳐 좌중환을 만들어 또다시 2점을 만들어내는 에코야구장 옆에서 레슨장을 운영하는 불어난 불선착원 선수입니다 다시 올라온 용신킬러 변화구로 가볍게 좌푸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뭔가 똥싸고 안닦은 표정의 얼굴이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이제 5회초 마지막 공격만이 남았습니다 이야 바깥쪽만 공략하네요 스윙 삼진 파울 원스트라이크 살짝 높았는데 투스트라이크 꽉 찬 아우트로 삼진을 잡아냅니다 아우트 세계의 속구로 삼진을 잡아내며 경기는 3대 12 금장의 골드승으로 끝이 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부끄러워하거나 쑥쑥하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아! 응원의 댓글 더요 응원의 댓글 더요 감사합니다.